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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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와 같은 모임을 하게 됐냐면 전부 여러분들이 불평이 뭐이냐 하면 이렇게 쓰이시면 승관위원합은 승관위원합 지부장만 모였으면 좋겠다 뭐 안 모여주냐 이런 불평이라고 자기 개통 개통 합의가 돼 가지고 단서 갖고 격리할 수 있는 것이 단체 활성의 주도적인 모임인데 불구하고 문청진은 왜 처음부터 합의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단체가 지금 나타난 단체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전국에 전부 단체가 많은데 그걸 전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1년 12달 해도 안돼 그렇게 할 수 없이 불가피 적으로 이것은 연합 대회를 연합 모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통일교회는 것은 손가락이 몇 개에요? 열 개죠 손가락이 열 개 완전한 사람은 손가락이 열 개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오른손 바른손이 열 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에도 손가락이 큰 손가락 작은 손가락이 여러가지 열 손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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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바른손 이것이 합의가 하나 된다고 이걸 하나 더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할 때 이렇게 하나 더는 모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하나 할때는 들어서 오는 거라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 됩니다.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 돼서는 안돼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나 돼요. 이렇게 하나 되면 그 앤 위에 가가는 것이 뭐이냐면 이렇게 돼서 하나는 깝잡으라고. 이게 아파 못 들려. 틀림없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이냐면 하나님을 상승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넘버원 할 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손가락은 메디가토리야.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나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돼야 돼요. 이건 뭐이냐면 오행을 상승하다고 볼 수 있지. 당황스럽고 그런 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꾸락 갈꾸락. 거기 몇 개예요? 스무 개. 그것도 마찬가지야. 선가는데 발 안가면 돼요. 상대적이라는 게. 우리 연합 통일교회는 통일이라는 말이 하나 되는 거야. 행쪽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 전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곱게 된다면 전부 다 이 스무 개. 손. 이것은 좀 상대적이야. 바른 손 갈 때 어떻게 되나요? 바른 발 가나요? 바른 발 갈 때 바른 발 가면 이거 얼마나 얼마나 엇갈러 가세요? 그 꼴불이거든요. 그 모든 엇갈래 가면서 하나 되는 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남자끼리 하나 되면 어떡하세요? 좋지. 좋긴 좋지만 꼴불견이야. 남자끼리 춤을 추는 거 해보라고 얼마나 꼴불견이니.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돼. 남자 여자를 중심 삼고 가는 것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사실 보면. 남자 여자가 가는 거 뒤로 보면 어울리지 않아. 뭐가 어울리지 않느냐 하면 키가 어울리지 않아. 또 옷이 한국 사람이나 서양, 동서양 어디 가든지 남자 옷하고 여자하고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달라.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나의 남자 중심, 옷 중심으로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 여자 옷 중심으로 남자는 어울리지 않아. 그렇지만은 어울리게 봐주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울리게 만들어요? 서로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왼발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이냐면 바른 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하고. 또 바른 발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른 손은 큰일 난다. 그게 제일 나쁜 것이 왜에서는 제일 좋아한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나쁜 것이 상대적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조화가 벌어질 때 이상적이다. 여러분이 이상적이라고 할 때 남자 남자끼리 하나 되는 게 이상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데 그 여자도 뭐 미인하고 미인하고 하나 되는 게 이상적이 아니야. 보면 하나는 말이야. 미인하고 하나는 춘애야. 알겠어? 아 이건 뭐 저 저 기왁거리 올리는 호박통같이 말이야. 이게 다 주글주글. 그게 어울려. 그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멋진 거야. 또 미인 앞에 춘암. 어디로 봐도 맞지 않아. 맞지 않지만은 그거 어울려. 뭐. 사랑을 중상껏 올리게 돼 천지의 모든 조화가 꽃이 피는 거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꽃 중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은 향기가 없는 거에요. 꽃 중에 조그만 꽃이 있다면 말이야. 그 조그만 것을 누가 찾아와? 향기가 짙다. 되게 여드름.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수를 그 첨 내는 건 사막에 있는 조그만 꽃이에요. 호박꽃 향기 좋아요? 바가지꽃. 바가지꽃이 향기가 좋아요? 큰 냄새가 난다고. 이래 볼 때 그 모든 전부가 갖추게 돼 있어. 한 곳에 좋으면 한 곳에 나쁜데 그 나쁜 것을 풍포 소화시킬 수 있는 곳에는 이상형이 부러져요. 인정 발사자입니다. 먼진. 그 도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 의사와 예약에ous 아한 조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스오아픈. 어째서의 distorios. 아멘